그러는 게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 그러는 게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 점점점 막. 아, 바늘 봤나? 아니 무슨 삐약이가 오나? 야, 바늘 봤나? 야, 병아리가 오나 봐. 아니, 쳐! 누가 오니 누가 잡기 시끄럽게 하는 거였는데? 아, 야, 새로운 거. 와, 내 귀가. 우와, 야기들은 지식 똥마. 아, 새로운 부리. 어머, 애들 노는 소린가 봐요 밖에. 야기들은 지식 똥마. 아, 새로운 부리. 어응?? 아, 나 좀 잘한다. 그런 게 나가서 뉴스 차alidnen 줄 알았어. 넌 못 쓰지 않아? 어쩔 수 있지. 그냥 빡 비 indoor기만 하면 오는데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있는 부위가 있어, 알아 알아 싶다고. 어쩔 수 있지. 그냥 빡 휘두르기만 하면 죽는다, 사람. 심장을 딱 그냥 뇌는 머리잖아, 심장을 죽여야지. 그러니까 심장이랑 머리를 죽이면 그냥 사람 다 죽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많이 놀라셨네, 지금. 야, 유라 우리 같이 나갔다 올래? 내가 말하고 올게, 내가 말하고 올게. 가자. 야, 일을 하고 있어라. 아이고, 세상에. 형, 갔다 놔. 너도 와. 응. 너도 와. 그럼 알았어. 보상이 있지. 아니, 억지로 끌려 가나 보다, 그러게. 뭐라 하라고 하는 건가? 너도 와. 알았어. 보상이 있지? 아기가 저렇게 일이 없어서야 되겠나. 저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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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진짜 너무. 어머나. 목을. 저런 아기들은. 근데 말하고 왔어, 조긍이 형? 어. 말하고 왔대. 고마워. 너무 여기 시끄러운데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왔거든.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층단 소음이 아닌 밖에서 소음이야, 밖에서 소음. 아휴,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우리 셋째. 입이 걸어. 너무 뭐 심장 끓는다, 우린다, 우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근데 그게요, 욕과는 좀 다른. 네. 잔인한 말이거든. 네, 너무 잔인한 말을 해요. 잔인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께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어요? 처음 봤고요. 어, 네네. 근데 이제 그 셋째가 말을 하고 표현할 땐. 평범한 말을 스스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할 때. 센 단어. 자기 표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말들을 쓰기는 합니다. 그럼 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이 상황에서 이 시끄러운 상황을 내가 좀. 해결해야 돼. 내가 좀 리더가 돼서 해결해 볼게. 약간 그런 리더 역할을 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약간 이제 이 아이의 모든 면들을 이렇게 봤을 때요. 음. 굉장히 이렇게 세 보이잖아요. 음. 그다음에 머스클라하다고 하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근육에 힘을 잘하고 으아 막 약간 이런 면이 있으면서 왜 막 잔인한 말도 하고 그다음에 막 야 내가 가서 말하고 올게 이러면서 뭐 넷째를 또 그 목덜미를 이렇게 감싸 안고도 나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세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겁이라든가 두려움이나 약간의 불안감을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누르고 좀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보상하는 건가 이게 오버 컴펜세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나 겁쟁이 아니야 나 그렇게 소심하지 않아 나 좀 쎄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얘가요 아가들이 내는 소리라서 나간 것 같아요. 약자 약자 약자. 네 그리고 아가들은 반드시 부모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나가서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별 문제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얘기 되게 바르게 문의 문장이 굉장히 예의바르 문장이었어요. 아주 예의바르게 얘기했거든요. 자 앉아라 얘들아 이쪽에 앉아라. 이리와. 보습학원을 하시는군요 어머님. 네. 자 앉아라 얘들아 이쪽에 앉아라. 집중하세요. 고기야 좀 글씨 좀 잘 쓰면 안 될까? 응. 누가 이거 글씨는 알아볼 수 있겠어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조금. 조금 좀 잘 써봐라. 응? 다 잡았어. 응 다 잡았어? 잘했어. 좀 봐봐. 어머. 너는 이거 다 정리하고 카리를 다 정리하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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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분위기가 갑자기. 아이고. 어머나. 친구는 막 이상한 소리네요. 그렇지. 이녀소예요. 그래. 그래. 수업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쩌라고요. 아. 그렇군. 나쁘잖아. 야. 야. 나쁘잖아. 아이고. 어머나. 야. 그다음에. Zent take a punctual. Philadelphia. 흐흑한 확실. 근데 그렇게 화들 pause. 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심ouldere evangelism. 내가 하 something else. 너무 심결먹었겠다. дев asking hey. 그 음식을 먹었죠. 엄마가 뭔지 드려요. 오늘 봉피랑 어쩌었으면 넷분이예요? 음 봉피랑 없었으면 가는 건데. 흐흑하고 사랑받고miş. üngきike아. 아까 고기rus이 화가 나서 나갔잖아. 네. 우상 소리가 위상 소리가. 이랬어? 여기가? 네. 더럽지는 않은데 그냥 좀 방해냈어요.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맞다. 보자. 안녕히 가. 어, 잘 가. 어? 어머, 우와. 귤에 올렸어요. 야, 왜? 야. 어머, 어머. 야, 야, 일로 와봐. 어디 갔냐고요? 왜, 왜, 왜? 아이고. 아니, 왜, 왜? 왜? 어머. 화내러 가는 거야? 구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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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왕년이면 다야? 아무것도 못하는 지XX야. 야, 야. 어머. 자란, 자란. 어머. 아이고. 왕년이면 다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내가 왕년인 척하는 지XX야. 구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이구. 어머, 저리.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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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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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민아. 미안해. 가자. 빨리 와 봐, 빨리 와. 분을 못 참는구나. 억울했나, 어머. 너무 깜짝 놀랐다. 와, 이걸 어떻게 하냐. 진짜 너무 당황스러우시겠다, 어머니. 좀 많이 꼬였어요. 구기야. 네. 네가 잘못한 거는 그 형한테 먼저 대들고 소리치고 때리려고 했었던 거 잘못한 거잖아. 아닌데요? 전 잘못 1도 안 했어요. 그게 왜 1도 안 한 거야? 아이고, 참. 아, 진짜 속상하다. 진짜 여러 가지로 참. 왠지 아세요? 구형이 계속하던 걸 저도 똑같이 따라 했으니까요. 형이 따라 하는 거에요. 원래 동생이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엄마가 안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지 않았잖아. 엄마는 맨날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고 저희 애기는 들어주려는 척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런 얘기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 그런 얘기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 어머. 점점점 나고. 누가. 이제 알아. 조금만 진정하고 얘기하자. 제가 말 진정해야 되는데요. 아, 조용히 하라고. 관심 하나 더 가지지도 않고 폭발을 때려. 폭발을 때려. 살려고만 집중하는 업무는 필요 없어요. 뭔가 쌓인 게 많았네, 셋째가. 어머니 상처만 많이 받으셨겠다. 제가 집을 나가든지 해야 하는 말 좀. 엄마 없이 가면 사실 수 있어요? 참아, 참아. 참아. 돌이 넘었어, 이미. 선이 넘었다고. 미쳐. 어머. 앞으로 엄마랑은 죽기도 싫어요. 아, 너무 속상하네요. 아, 네.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이런 모습을 봐서 그렇지 우리 셋째는 원래는 어떤 아이였는지가 궁금해져요. 셋째는 삼둥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는 아이였거든요. 순한 아이였네요. 굉장히 순한 아이였어요. 아, 예.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학교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어, 아이들하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잘 지내는 편이에요. 선생님도 그냥 잘 지낸다고 얘기하셨고요. 네. 우리 아까 그 본 영상을 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셋째는 동네 형아, 옆에 앉은 동네 형아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엄마 때문에.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엄마 보습 교육원에게 들어와서 잘 앉았어요. 글씨는 삐뚤빼뚤 썼지만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한 50분 잘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50분 경과했을 때 이 아이가 음성 틱을 하더라고요. 되게 음성 틱이에요? 아, 그게 틱이에요? 네, 그거 틱입니다. 아, 그게 틱이야. 아, 그렇게 Medic로 Р Итак. 용성 틱이거든요. 원 vehement을 딱 틱이오요. 아니, 그 혹시 네, 이렇게 손톱을 물어 뜯는 짙, 짙. 다 티개예요. 네 다 튀깁니다 근데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상하네 얘가 딱 꽂혔어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얘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거든 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남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이걸 모르네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애가 구기고 확 나간 거야 얘가 화가 났다기보다는 울고 들어오잖아요 아까 얼굴이 눈물 범벅이에요 울고 들어온 거예요 야 왜 야 야 야 일로와 봐 그리고 그 동네 형아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살기 위해 고객한테 좀 더 관심을 쏟았다고 얘는 또 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이제 얘네 엄마한테 굉장히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런 엄마는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 없이 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말해봐야 잘 못 알아차리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난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들은 다 하나 같이 따박따박 존댓말로 따박따박 얘기해요 제가 말 진정을 하자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하라고요 저희 자기는 들어둘려는 척도 안 하시잖아요 욕을 하지도 않고 존댓말로 그러게 이제 자기의 어떤 평소에 굉장히 섭섭하고 억울했던 것들은 이제 이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인 것 같아요 좀 더 아이들의 각각 다 다른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중요한 면들을 살펴서 더 어릴 때 좀 메꿔줘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애들이 어떤 면에서 딱 건드려져서 확 폭발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신호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때 뭘 느꼈을까를 좀 더 또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 어렵다 혼자서 화를 시키고 왔나 봐 속상한 마음이 아이고 어머니가 찢어졌어 기진맥진이 찢어졌어 응? 사실 부기야 엄마 좀 많이 속상하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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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 아이고 해 봐야겠다 아 이게 얄밉지 진정성 없지 진짜 응 너는 한번 그렇게 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네가 그렇게까지 행동할 줄 몰랐어 솔직히 근데 아름댓 아니 너 아까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뭐야? 응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나를 좋아하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응 어 정말 근데 금쪽이가 완전 다른 모습이 아까 전에 다 쏟아내다가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응 어 부기답게 사과를 좀 해줄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저한테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네 응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 나는 근데 금쪽이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얘가 어떤 마음으로 그럴까 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얘는 엄마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둘이 앉아서 엄마가 등도 쓸어주고 너 아까 왜 그랬어? 이렇게도 물어봐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다둥이 육아를 할 때 애들이 더군다나 애는 터울이 막내 빼놓고는 터울이 많지 않잖아요 얘네들을 늘 한 묶음으로 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또 애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 엄마의 관심을 못 받는 시간보다는 애는 이 시간 이렇게라도 해서 둘이 앉아있는 시간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냥 애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에에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 몸이 하나고 아버님도 그렇고 네 네 아이들은 다섯 명이잖아요 네네 그럼 아무래도 사랑이 나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적인 한계는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의 최선 어떻게 보면 그 받아들인 상태에서의 최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애를 이제 시탁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좀 사실 아쉬워요 어머니 어떤 게 아쉽냐면 사과를 너무 요구하시더라고요 아 미안한 거 없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나를 줄 거니? 부기답게 사과를 좀 해줄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사과해야 되는 상황 맞아요 근데 매달리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떤 마음이 들까? 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엄마는 내 마음보다는 엄마 마음이 더 중요하네 그렇지 역시 우리 엄마는 내가 뭘로 힘들어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것 때문에 결국 화가 나서 내가 뛰쳐나갔다 울고 불고 종이 찍고 그랬는데 여전히 엄마는 엄마한테 사과라는 거가 더 중요하네 약간 계속 섭섭했어 나이만 갈 거야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너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가 얼마나 크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거는 네가 비록 아이지만 나의 마음 안에 서러움과 결핍이 있거든 그거를 네가 날 좀 알아주고 돌봐주면 안 될까? 약간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애한테는 좀 버거웠을 거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엄마 자신이 엄마 자신의 결핍이 크면 애들이 그냥 하는 말만으로도 상처를 받아요 맞아 이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엄마 가슴에 못이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잘 대하고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음 네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